세대차 세대차 그렇게 잘 모르게 촬영을 한 것 같은데요. 일단 하람과 그룹중의 모습으로 촬영을 하다보니까 잘 모르겠어요. 세대차 잘 모르게 촬영하고 있고요. 일단은 애드립이나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오빠랑 작업하면서 너무 재미있는게 저도 이제까지 선배님을 봤을 때 이미지와 다른 모습들이 많이 담겼어요. 그래서 할 때 너무 웃기고 재미있어서 그런 것 봐주시면 대답도 많이 낮춰보고 이래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촬영을 했어요. 독순코가 낫는 것은 세대차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. 성수호씨 대답을 좋게 하시는 건가요? 예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